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담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미 예수님, 차동욱 시몬 신부입니다. 오래전인데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였습니다. 신들러라는 독일 사업가가 유대인들을 학살로부터 구해내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거기서 유대인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한 독일 장교가 사소한 잘못을 한 유대인 소년을 죽이려 하자 다른 유대인이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서도 힘이다. 당신이 그 소년을 용서한다면 당신은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 유대인은 권력으로 의수되는 독일 장교의 심리를 이용하여 용서도 그런 힘의 하나로 발휘할 수 있다고 설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용서는 정말 힘을 가진 자의 의미로 어울리는 듯 합니다. 종이 잘못하면 주인이 용서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잘못하면 종이 참는다고 말하지 용서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의미에서 용서는 힘입니다. 주인과 종이 없는 이 세상에서 또 하느님 앞에 모두 똑같은 위치의 사람들 사이에서 용서해 주는 사람이 결국 관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인의 의미는 세상의 권력이나 힘으로서 지배하는 그러한 뜻의 주인이 아니라 천상의 의미로서 섬기는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느님이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신 하나의 모습은 당신의 자비, 즉 용서의 힘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용서의 능력, 그 힘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다른 그 어떤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의 신 하느님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용서는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꼼짝 못하기를 바라는 힘을 원하지만 그러한 어둠의 힘이 아니라 참되고 진정한 힘은 용서입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하느님과 나를 같아지게 하는 힘입니다. 내 안에 그러한 용서라는 하느님의 힘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힘을 발휘합시다. 그것이 어렵다면 역시 무한한 힘을 지니신 하느님 예수님의 힘을 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 교회 안에서 그 용서를 믿는 순간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용서의 힘이 너무나 세신 하느님 덕분입니다. 남은 일은 이제 우리가 그 힘을 함께 받아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지구를 구하는 지구마켓에서 수요일은 반변의 오와 한벅에서 매주 목요일에는 그래 결심했어 해서 매주 금요일에 똥치 부어 눈눈안나에서 토요일은 이주의 책과 가톨릭 보물찾기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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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만나요 안녕